안녕하세요. 서해만큼이나 노래를 사랑하는 철호쌤입니다. 오늘 북글씨로 표현해볼 가수와 노래는 김희재의 따라 따라와입니다. 김희재 가수의 신곡음원 따라 따라와가 오늘 오후에 발매됩니다.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악당에서 다른 가수 노래 불러주는 것 듣는 것도 좋지만 김희재 본인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니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. 영탁이 프로듀싱했더니 그 또한 기대가 큽니다. 장르를 가리지 않고 탄탄한 가창력과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독보적인 끼와 충실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큰 사랑받으리라 확신합니다. 김희재 가수님 첫 번째 싱글앨범 따라 따라와 대박을 기원하며 응원합니다. 김희재 가수님 첫 번째 싱글앨범 따라와 대박을 기원하며 응원합니다. 김희재 가수님 첫 번째 싱글앨범 따라와 대박을 기원하며 응원합니다. 김희재 가수님 첫 번째 싱글앨범 따라와 대박을 기원하며 응원합니다. 김희재 가수님 첫 번째 싱글앨범 따라와 대박을 기원하며 응원합니다. 김희재 가수님 첫 번째 싱글앨범 따라와 대박을 기원하며 응원합니다. 김희재 가수님 첫 번째 싱글앨범 따라와 대박을 기원하며 응원합니다. 김희재 가수님 첫 번째 싱글앨범 따라와 대박을 기원하며 응원합니다. 오늘도 힘이 얻으세요. 사랑합니다. 끼쟁이 김희재 힘이 얻으세요. 여러분 신앙합니다.